야 너 줄게. 이제 넣어야 되네 그지? 그럼 넣어야 돼. 야 너 바로 꽂아. 바로 꽂아야. 바로 꽂아. 우리가 헌을만 해. 우리가 헌을만 자폭이야. 바로 꽂아. 예능이야 예능이야 예능. 꽂아. 형님 하세요.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길게. 길게 가자. 오빠 때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넣어요. 아니 그냥 넣어. 그래도 벌리니까 어차피. 아이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아이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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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통증 확이 안 맞췄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깨지 못하면 끝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스타야 형 기획된 빛을 발휘해야지 재수 오빠 부담 갖지 마요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조롱의 힘을 모아! 조롱의 힘을 모아! 구슬을 지배하는 척 구슬을 지배하는 척 잘 안될걸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아우 오빠 됐어 아우 오빠 됐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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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형님, 노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